비앙카 선배, 죄송해요. 함께 철인 3중 경기에 나가기로 약속했는데... 아픈 저 대신 나갈 사람은 록시뿐이에요. 선배와 록시가 잘 해낼 수 있을까? 영광의 동전을 걸고 벌이는 치열한 경기! 그런데 테이커들이 경기 중에 음모를? 선배! 록시! 지면 안돼요! 진짜 궁합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줘요! 시노스톤 프라임 다음 이야기! 외허 내신!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! 우주와 하나 되어 세계를 뒤혨드니!